코로나 대응으로 오늘 2.5m 간격으로 다들 앉아계십니다. 자, 각각 3번 배워로 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 105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 아직도 망설임 같은 게 목소리에 묻어있어요. 이 방송을 볼 100만 명을 대신해서 다시 해볼게요. 10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총수부리핑을. 이제 후보 등록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워낙 비례 규칙과 계산법이 복잡해서 머릿속에 속 안 들어와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단순화시켜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례가 47개가 있어요. 47. 이걸 기억하세요. 47개가 전부예요. 진보 진영의 총합 대략 50% 그러니까 47을 반으로 뚝 잘라 23.5 되죠? 최근에 진보 진영이 좀 더 나오죠. 그러니까 두 석 정도 더해서 25석 전후 47개 중에 25개 전후를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25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첫 번째 상수가 있죠. 정의당 5석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지지율 보면 그러면 25개 안팎에서 5개 안팎을 빼면 몇 개가 있어요? 20개가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 20개 안팎을 놓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뜨겁다고 20개가 40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딱 20개 남짓. 얼마나 한정된 자원입니까? 20개라고요. 만약에 더불어 시민당만 있다면 이 20개 남짓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단 하나이고 단 하나의 번호로. 지지자 모두가 더불어 시민당만 외치는 거죠. 그러면 외곽에 약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어떤 때는 지지하지 않았다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바닥인 게 확인이 되죠. 때로는 45%, 때로는 55% 왔다 갔다 하죠. 이 외곽에 약한 지지층은 통상 밴드웨건 효과라고 불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갈 때 끌려 들어오는 지지층. 아, 저기가 대세구나. 현재 더불어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더불어 시민당의 지지율은 민당의 지지율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쪼개지고 있어요. 딱 20개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다 가져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열석이 어딘가 있지 않다고 둘로 이렇게 쪼개져도 나중에 숫자를 합쳐보면 똑같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메시지가 분산이 되고 목표가 분산이 되면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밴드웨건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죠. 코어, 핵심 지지층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대한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밴드웨건으로 아, 저기가 대세구나 하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에 최종적으로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밴드웨건으로 결국 선거에서 대세론을 만들어서 20개를 21개로 만들고 22개로 만들고 23개로 만들고 24개로 만드는 게 선거입니다. 그렇게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단순히 현재 지지율의 합 더해서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거는 산수가 아니에요. 마음의 동적인 역학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를 독려해서 대세론으로 막 몰아가서 투표장에 결국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지지율 수치가 투표가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라고 전화를 받고 그렇지,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3번지지. 라고 전화를 삑 누르는 사람들 하고 직접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못 만드는 겁니다. 다 숫자만 놓고 숫자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거는. 결국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총합이 그래서 20개, 21개, 22개, 23개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몰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20개에서 19개, 18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시민당에 합류한 비례가 11번부터입니다. 그렇죠? 자, 열린 민주당 15%를 득표하면 7개에서 8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개에서 8개를 보면 12개죠. 민주당이 두 소개를 가져와요. 18개에서 8개 보면 10개죠. 10개? 그럼 민주당은 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플러스 1이 될 때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1당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후순위의 비례의석이 0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더불어 시민당의 선거운동을 지금쯤 온라인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자들. 지금쯤이면 시민당의 후보들을 칭찬하고 여기저기 막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외곽의 약한 지지자들에게 이 당이 정말 훌륭한 당이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움직여야 할 핵심 지지층이 뭘 하고 있느냐. 여기냐 저기냐. 상관있다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아무도 이 민주당의 비례가 타고 있는 시민당에 대해서 밭을 갈고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한정된 장원입니다. 뭔가 하나를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당이 결국 민주당인 셈인데. 핵심 지지자들이 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상관없다는 말이 지금 선거에서는 가장 나쁜 메시지입니다. 상관있어. 아주 많이 상관있어. 듣기 좋은 말이 선거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게 하는 거지. 총선 후에 합당하니까 마찬가지다. 그렇게 안 됩니다. 당선이 되고 정당 보조금이 나오고 사람이 모이고 원래 정치적인 분화는 내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같은 편에서. 일란성 쌍둥이도 각자 삶을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이 선거 직후에 누가 그걸 바로 없애버립니까. 괜히 더불어 시민당이 따로 탄생한 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도 보고 멀리도 봐야 하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처럼 민주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정치적 거인 구심점. 그런 분이 총선 후에 은퇴하죠. 그런 시점에 분화의 씨앗이 바깥에서 잉태하는 것은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정의당 표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착시해요. 민주당 표 중에 선거 때는 의뢰 정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시민당으로 돌아오던 와중에 중간에 그 표가 절로 빠진 거예요. 정의당 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지지합니까. 정의당은 정의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핵심 지지층이 지지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면 정의당 지지표가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옮겨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러면 정의당의 충성표가 그리로 갑니까. 그랬다면 정의당을 미워했겠어 당신들이.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가장 충성도 높은 사람들이 옮겨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끝까지 지지할 사람들. 어떤 경우에도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 그 핵심 지지층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해찬의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해코지했어요. 저 위에 약한 지지층을 공략하면 그건 말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마지막까지 지지할 것이고 투표장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들을 공략해. 그런데 민경욱도 저쪽이 투사해요. 그래서 외연을 확장합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밑둥을 흔드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훌륭한 몇 명의 의원들을 배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나도 이거 말하기 어려워. 나도 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훌륭한 선어명을 위해서 일당을 놓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사적인 감정하고 무관하게.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조직된 일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주민, 표창원, 김종민 훌륭하죠. 그분들이 탈당해서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당을 하나 만들면 박수 칩니까? 내가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 이런 대목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가 내가 괴로운데 그 몇몇에게는 다음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지도라면 지역구에 나가도 충분해요. 보궐에 나가도. 비례가 아니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은 인연이 전부예요. 다음 기회 같은 건 없어요. 일당이 되는 것보다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개인은 없어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